한인회관 화재로 인해 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제임스 양 이사장 비즈니스인 레드 라이언 인 앤 스윗 미팅 룸에서 이사회를 진행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2021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이 통과됐으며 건축재정예산안은 2월 화재와 교회 테넌트 화장실 수리로 인해 12만 불의 큰 금액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. 이후 2021년 6.25 기념식 및 8.15 광복절 기념식을 스텔라컴 파악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또한 43대 회장 및 이사장으로 수거한 온정숙 회장과 신광재 이사장의 공로패를 전달하고 이사회를 마무리했습니다. 같은 시각 타코마 순보금제일교회에서는 제4차 워싱턴주 소상공인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로리와다 커미셔너와 한인회 박미화 수석부회장, 종대무론 전 회장 등 한인회 봉사자 4명이 30명의 신청자에게 재정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도왔습니다. 제4차 워싱턴주의 소상공인 재정지원 프로그램 제4차 워싱턴주의 소상공인 재정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도왔습니다. 제4차 워싱턴주의 소상공인 재정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도왔습니다.